탁월한 아이디어 같은데 왜 사업을 만드는 데는 실패할까요? 반면에 별거 아닌 것 같던 사업이 어떻게 나중에 대성공을 거두는 걸까요? 이번 회는 행동경제학의 대가인 존 리스트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책 스케일의 법칙, 원제목은 더 볼티지 이펙트인데요. 이 책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를 빅비즈니스로 만드는 5가지 절대 법칙이라는 부제가 달렸네요. 저자인 존 리스트는 시카고대 경제학부 종신교수이자 세계적인 행동경제학자이고요. 2015년 최연소 노벨경제학상 최종후보로 오른 이후 매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답니다. 전미경제연구소와 노동경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사나 환경 및 자원경제학 분야 선임 경제학자를 역임했네요. 좋은 아이디어 또는 위대한 아이디어라고 해도 거기에 담긴 모든 잠재력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는 없답니다. 제품의 혁신이든 기술의 혁신이든 의료 분야의 혁신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든 혹은 어떤 기업이든 간에 모두에 적용되는 요건이 있다는데요. 초기의 전망이 실현되어 보다 넓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단 하나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능력인 스케일러빌러디, 즉 확장성이랍니다. 오로지 규모 확장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네요. 영어로 스케이얼이란 규모, 저울 등을 뜻하는데요. 여기서는 작은 집단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더 큰 집단에 적용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걸 말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선 스케일을 키우거나 말거나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혁신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의 핵심 프로젝트에선 스케일 키우기, 즉 스케일업을 못하면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머지않아 정리된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기업이 도산했을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리한 사업 확장이고요. 성공하면 민첩하고 탁월한 사업 확장이겠지요. 유망한 아이디어들이 규모 확장에 실패해서 무너지는 일이 너무도 자주 일어난답니다. 저자는 규모 확장을 전압 상승으로 표현하고 규모 확장 실패를 전압 강화로 표현하네요. 전압 강화는 사람과 조직을 움직이는 잠재력의 거대한 전화가 흩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때는 돈과 노력과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희망조차도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전압 강화는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데요. 전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50 내지 90%가 규모 확장 과정에서 전압을 잃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답니다. 어떤 아이디어는 성공하고 어떤 아이디어는 실패하는 데는 운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는 예측 가능한 확장성이 있는 반면 어떤 아이디어는 예측 가능한 비확장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규모 확장이 가능한 아이디어에 무슨 만병통치의 묘책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다만 확장성을 가진 아이디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5가지 특징이 있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규모가 확장될 수 없다고 하네요. 즉 전압을 올리기 위해서는 5가지 위험 신호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첫째가 긍정 오류, 홀스 포지티브랍니다. 처음부터 전압이 전혀 없는데도 전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인데요. 즉 자기의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짓된 믿음이네요. 저자는 레이건 대통령 영부인 랜시 레이건의 청소년 마약 남용 저항 캠페인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고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스 사례를 의심의 스위치를 우리가 꺼버린 대표적인 사기 피해 사례로 꼽았네요.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편향과 안다는 환상이랍니다. 그럼 랜시 레이건의 사례만 한번 볼까요? 마약 캐치 운동에도 앞장섰던 랜시 레이건은 1986년 구경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얼마 전 방문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아이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마약을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싫다고 말해라라고요. 그냥 싫다라는 뜻의 Just Say No라는 문구는 광고판과 노래와 TV 프로그램에 등장했고 이후 24년 동안 40여 개국 4,300만여 명의 청소년이 마약 남용 저항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데요. 막대한 비용을 들였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답니다. 마약 남용 저항 교육의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전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도 긍정 오류에 빠져 이렇게 됐답니다. 어떤 증거나 데이터가 사실이 아닌데도 누군가의 것을 사실이라고 해석할 때 긍정 오류가 발생하네요. SNS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확증 편향도 긍정 오류를 일으키는데요. 확증 편향은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없고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때 우리 뇌에는 이전에 얻은 엄청난 양의 정보와 사회적 맥락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이미 가득 차있답니다. 뇌가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신속한 결정 때로는 직감적인 자원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신적인 지름길을 사용하고요. 정신적인 지름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나 가정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거나 무시하는 거라네요. 규모 확장을 막는 위험신호 두 번째는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과대평가인데요. 자기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소수의 집단이 일반 대중을 대표한다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되네요. 소수에게 통한 아이디어가 대중에게 통할 것으로 예측하는 거고요. 실제 고객을 잘못 선정하는 오류랍니다. 차량 공유 앱 리프트의 CEO 로건 그린이 충성 고객을 확보하려고 코스트코의 회원제를 차용하려고 시도한 사례를 들었네요. 그런데 리프트 사용 고객은 경쟁사 우버 앱을 함께 깔아놓고 비교해가며 택시를 호출하고 있어서 고객 특성상 회원제가 비효과적이었답니다. 셋째는 초기 성공 요인이 규모 확장 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인데요. 아이디어가 초기에는 성공했지만 이 성공이 규모가 확장될 수 없는 요소 즉 규모가 확장되는 과정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조건들에 의지했다는 사실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랍니다. 소규모 인기 식당을 여러 지역으로 확대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해당되네요. 성공 핵심 요인이 요리사나 신선한 재료라면 복제 확장이 어렵겠지요. 넷째는 의도하지 않은 파급 효과랍니다. 아이디어를 구현했을 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나 파급 효과가 나타나서 애초에 아이디어에 역효과를 주는 경우이네요. 자동차 안전벨트 장착으로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안전벨트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낀 운전자들이 속도를 높이면서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나지요. 핵시설의 보안 인력을 확충하면 시설을 덜 안전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답니다. 이를 리스크 컴펜세이션 쉬어리, 즉 위험 보상 이론이라고 하네요. 안전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안전의식을 약화시켜 안전하지 않을 행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비용의 함정이고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지 명확히 따져봐야 한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규모를 확장한 상태로 유지하기 어렵겠지요. 건강관리 스타트업인 에리베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유전자 검사로 개인 건강에 잠재적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추천과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연이용료가 3,500달러에 달해 규모 확장대 높은 가격 때문에 신규 고객 확보에 실패했답니다. 큰 규모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고요. 저자는 완벽함 또한 규모 확장의 적이라고 말하네요. 완벽함을 희생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케일러 빌러디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규모 확장의 기술, 즉 전압을 높이는 네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손실 회피 인센티브를 활용하라, 한계혁명을 고려하라, 단기적으로 언제 포기할지 알라, 확장된 규모에 맞는 설계를 하라 등이네요. 첫째, 손실 회피와 같은 행동경제학적 인센티브를 사용해서 신속한 이득을 창출하는 것이네요. 규모 확장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연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건데요. 손실 회피라는 게 있네요.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스라엘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과 에이모스 트버스키가 연구를 통해 보여준 인간심리의 단면인데요. 이익과 손실이 객관적으로 동등한 양이라고 해도 이익의 기쁨보다는 손실의 아픔을 심리적으로 더 강력하게 느낀다는 거네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수백만 명이 세금을 내지 않아 골칫거리였는데 세금을 안 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납세 거부에 따르는 이득이 감당해야 할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해 세금을 안 낸 건데요. 탈세하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탈세 처벌 기록을 공공기록물에 공개키로 하면서 2018년 한 해에만 1억 달러가량의 세수를 올렸답니다. 버진 애틀랜틱은 2013년 연료 효율을 높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 했는데 조종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답니다. 그런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눠 실험 집단에 연료 절약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기장 본인의 이름으로 자선단체의 소규모 기부금이 전달될 것이라고 알려주자 호응이 높아졌고요. 넛지 효과가 발생해 아무런 기부금도 안 내는 통제 집단에까지 연료 절약 분위기가 확산됐답니다. 넛지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강요해야 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하지요. 둘째, 운영 과정에서 쉽게 놓치는 여러 기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즉, 한계적 사고를 하라이네요. 소비에는 한계효용 감소의 법칙이 적용되지요. 도넛을 먹을 때 먹을수록 효용 가치는 점차 떨어지겠지요. 규모 확장에서도 한계 편익을 잘못 계산하면 낭비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답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출되는 비용이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지출과 관련한 예산 결정을 할 때 평균치가 아닌 가장 최근 달의 지출 내역을 살펴야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 지출에 대한 효과도 규모가 커질수록 1달러당 효과는 줄어들겠지요. 규모 확장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처럼 한계적 사고를 하라고 저자는 강조하네요. 셋째, 장기적인 차원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언제 포기할지 알아야 한답니다. 시의적절하게 포기할 줄 아는 판단력이 필요하답니다. 매몰비용은 매몰된 채로 내버려 두라고 하네요. 규모 확장은 기회비용이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답니다. 기회비용이란 하나의 선택지를 포기하고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때 놓칠 수 있는 이득을 말하지요. 시간은 돈이므로 판산불가능한 가치를 생각하라고 당부하네요. 가령 희귀질병치료법을 찾겠다는 열망으로 창업한 스타트업이 있다고 치면 일단 목표 달성에 작지 않은 희생이 필요하겠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업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경로에 대한 기회비용이겠지요. 아이디어가 확장되지 못했을 때 충격은 파괴적일 것이고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유망한 기회들을 함께 잃는 셈이 되지요. 다들 아시는 얘기이겠지만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의 규모를 확장하라고 강조하고요. 전압을 높이는 핵심 비결이 바로 최적의 포기라고 말하네요. 넷째, 확장된 규모에서도 높은 전압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네요. 즉, 확장된 규모를 유지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라인데요. 오로지 능력주의가 아닌 협력형 경쟁, 즉 코어 퍼티션을 추구하는 문화가 필요하답니다.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를 우수 사례로 들었네요. 규모 확장 때 조직이나 회사의 문화는 직원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회사가 높은 전압을 성취하도록 돕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답니다. 또 사회 전체에 녹아들어 얼굴도 모르고 만나지도 않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 유도하는 잠재력을 갖는다네요. 여기까지 잘 들으셨나요? 책에선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생략하고 400쪽 분량의 책을 매우 간략히 소개했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